음악 7일부터 9일까지 노년이동마세거리에서 지역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학골마세거리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.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학골마세거리 문화축제는 강남구청역에서 우리은행 구간의 50개 업체가 그랜드세일에 참여했습니다. 7일 개막식에서는 마세거리 선포식과 경풍추첨 등을 진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또한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판매 부스의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. 구는 마을축제에 많은 구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화배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